우리의 노래 한 번 꼭 불러보고 싶으시다고 김시일 회장님 삼각관계 그것도 2절까지 하시네 2절까지 꾹이 살라 그러시니까 한번 모셔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관계 2절까지입니다 마이너 주세요 네 제가 상징역 하니까 안 또 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내가 가도 노래를 안시켜주라 미리 선발자가 걸어놔서 부르라고 진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수 켜주시나요 누군가 안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람이 사랑을 가르쳐 놓은 대로 기도했던 세 사람 세 사람 사랑을 가르쳐 놓은 사랑을 가르쳐 놓은 친구가 울고 울어야 하는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 없네 사랑을 가르쳐 놓은 어, 비린면 내가 가도 어, 비린면 내가 가도 사랑을 가르쳐 놓은 제사 잘한다! 잘하시죠! 자, 이제까지 하신다니까 두 명만 사서 받으세요 아, 하수 켜주시나요 아, 하수 켜주시나요 누군가 안사람이 불러야 하는 사람 생각해 너를 만들어 뒤로 쓴 세상 세상 사랑을 바비하는 신호가 걸고 고생을 따르다니 내가 너를 사랑해 하필면 내가 하필면 내가 사랑해 나 우리 세상 사랑해 나 우리 세상 하필면 내가 하필면 내가 하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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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저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노래 이제까지 하신다고 자 다음은요 경산지회 김찬대님 계십니까 김찬대님 어머나! 인기가 좋으시네요. 갈등 순정 제가 노래는 못하는데 선물에 눈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치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갈등 순정 갑니다. 자 갈등 순정 갑니다. 축축하시기 바랍니다. 사나이 우는 마음에 그 눈 가라 달 안에 흔들림을 일기에서 사랑의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는 나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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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게 수 자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노래 하실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관계로 일주일씩만 하기로 했거든요 괜찮으세요? 섭섭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2절까지 해드릴게요 2절까지 꼭 해야 되겠다 난 노래 꼭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기회에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3번째데 아니 3번째데 자 그러면 청도주의의 정일향인 소양강천영 한 번 모셔볼게요 박수 주세요 아유 여러분 힘드신데 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심사위원님 어디계세요? 심사위원님 어디계시나 안계시나 심사위원님 자 이쪽으로 한번 보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성품 많이 주세요 자 갑니다 소양강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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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은 최정은 소양강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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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áticas 라고 저는 그리고 장 deux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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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production 카보 Lee Khomemi änder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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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축하라 아기용 소고버스 삼아 음악을 하고 가 소싱한 호흡아 내 것인 것을 반갑습니다 반잘라 그날 그날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뭐라고 할까 나 나를 그냥 내게 써야 이리와 돈번뜨리고 쉬고 노래가 발사해서 그들의 아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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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날 갈고 다는 온 바람 속에 너도 혼자 지키는 사랑은 시절에 부르는 공도를 올려 울지 마라 오빠가 이래가 아내의 나갈지 너는 지켜라 이제 하나의 꿈을 살릴 거야 다시 오만 호얀 삼촌 바라보려 방향 찾아 떠나가는 나는 내 맘은 아래서 도대체 전부 한번빛이 모이래요 전부 한번빛이 모이래요 전부 한번빛이 모이래요 아이구! 대단해 감사합니다.